우리가 흔히 아는 오랫동안 쭉 늘리는 스트레칭을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 정적 스트레칭은 근육의 길이를 늘려준다는 분명한 이점은 있으나 근력 운동 전 60초 이상 정적 스트레칭을 실시하게 된다면 근력이 현저하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움직이면서 하는 스트레칭을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84개의 논문 리뷰를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동적 스트레칭이 근육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강한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동적 스트레칭의 중요 포인트는 내가 하고자 하는 운동과 관련된 동작이어야 하고 체온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스트레칭의 시간은 상관이 없지만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강도까지는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상체 워밍업 시작해보겠습니다. 근력 강화 동적 스트레칭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항상 모든 운동이 시작은 플랭크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플랭크 3초 초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랭크가 너무 쉬우신 분들은 이렇게 푸시업처럼 왔다 갔다. 다 갔다 하셔도 괜찮고 다리를 이렇게 트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플랭크를 힘들게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플랭크 다음에는 사이드 플랭크 30초 갈 겁니다. 앞으로서 나서 사이드 플랭크 30초. 이게 또 너무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들고 손도 들면 훨씬 더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30초 버텨주셔도 괜찮고 아닌 분들은 그냥 이렇게 버텨도 괜찮고 이게 힘드신 분들은 다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 힘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30초 지금은 이제 코어를 활성화하기 위함이지 이렇게 코어를 강화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지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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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랭크 하면 진짜 시간이 많네요. 그렇죠. 7 9 8 7 6 5 4 3 2 1 됐습니다. 다음은 자, 흉추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밴드는 옵션이고요. 밴드는 옵션이고요. 밴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있으면 저항을 조금 더 줄 수 있어서 강하게 할 수 있고요. 옆으로 누르셔서요. 뭐랄 거냐면 그냥 팔을 요런 느낌으로 쭉 타서 이렇게 흉추의 회전을 만들어 줄 거예요. 10번씩 내리겠습니다. 쭉 가서 1 1 2 1 1 2 1 그때 이때 여기 무릎 안쪽으로 조심 1 2 2 3 2 3 2 3 3 2 2 3 2 3 4 4 4 4 5 5 5 5 6 5 5 5 6 6 7 5 6 6 5 6 6 7 7 10 10 10 10 10 10 10 10 12 13 12 12 14 14 15 15 16 ? 3 5 8 9 9 1 1 1 1 2 3 4 2 3 4 4 5 5 다음에는 벤치가 있으신 분들은 벤치에서 하시면 되고 벤치가 없으신 분들은 땅에 누워서 똑같습니다 땅에 누워서 똑같고 이제 범벨로 범벨이 없으신 분들은 물통이나 어쨌든 조금의 무게만 더하면 되거든요 사실 지금 하는 스트레칭은 무게는 조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너무 높은 무게는 필요 없어요 저도 6kg짜리 덤벨 들고 해볼게요 500ml 생수병이나 2일차짜리 생수병은 괜찮겠죠 덤벨플라이를 10개만 할겁니다 10개 할건데 보이는 팔꿈치를 쭉 편 상태에서 가슴이 최대한 많이 늘어나고요 10개를 옆으로 쭉 10개 할건데 10개 할건데 10개 할건데 조금 더 2 안에만 집중해 봐주세요 네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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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오른바를 오류바라 해서 대박은 활을 약간 옆으로 활을 약간 옆으로 올려두면 저는 머리 위로 올려둡니다 머리 위로 올려둡고 동작을 해볼 것 같습니다 팔을 최대한 하늘로 쭉 펴고 갈 수 있는 만큼 가면 갈 수 있는 만큼 머리로 쭉 당겨서 일찍 하나 둘 둘 이때 허리가 이렇게 뜨면서 하지 않게끔 허리를 잘 아래로 눌러주고 가는게 중요합니다 셋 넷 넓 늘려주는 바에만 집중 다섯 쭉 최대한 많이 늘어나면 돼 여섯 열 여덟 여덟 여섯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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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여덟 여섯 요즘 Led 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가장 가격은 덤벨 또는 2.5kg짜리 원판, 1.6kg짜리 원판, 아니면 생수껑 아무거나 드시고 어깨에 회전을 할 겁니다. 이렇게 회전을 할 거고 이렇게 올리시죠. 덤벨 조각에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쭉 천천히 버텨주고 하나, 쭉, 둘, 쭉,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반대로 중력의 반대방향을 이용해서 쭉 반대방향으로 늘려주고 옆단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첫 번째 어깨 회전 동작은 이제 뇌회전을 패시브하게 번벨로 받아 준 거고 뇌회전, 힘을 룰한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벤치에 누워서 회전할 때는 벤치 중력 방향을 반대로 이용해서 뇌회전을 패시브로 받은 거고 뇌회전, 힘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도 어깨의 표정 가동 범위도 늘려주고 힘도 길러가는 아주 좋은 운동을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근육 능력이 강화되는 도구적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상체 운동할 때 제가 매일 하는 루틴이고요. 여러분들도 매일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한 세트 또는 두 세트 정도 반복을 한 다음에 운동에 들어가면 총 오밍업과 1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이거든요. 되게 간단하죠. 팔 벌리고 위로 벌리고 스스로 벌리고 스스로 벌리고 어깨에 회전 흔들어주고 회전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범위를 짧게 짧게 하셔더라도 계속해서 범위 늘려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어깨가 굉장히 너무 건강해질 겁니다. 저는 운동할 때 어깨 맞춰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여러분도 이 루틴 꼭 따라하셔서 부상 없이 즐거운 운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